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에디터의 GetInnerText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CK 에디터에 입력된 텍스트를 계획 문자를 포함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별도의 파라미터 없이 에디터에 대해 GetInnerText 함수를 실행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디터입니다. 에디터 위에는 트리거가 있고, 이 트리거를 클릭하면 에디터에 대해 GetInnerText 함수가 실행되고 반환된 값이 얼렷으로 표시됩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A, B, 공란, C, 공란, 공란, 그리고 D를 입력합니다. 상단에 트리거를 클릭합니다. 입력한 텍스트가 줄바꾸기가 적용되어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하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